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이 나아질 만큼 물이라도 한 잔 마실걸 우린 이미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위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세계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줘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세계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 누구에게 물어 너무 모른 채 더 시원한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나를 건너고 아멘